여기는 여황젠지, 황원지 스터디룸, 서재 그때 당시로서는 현대식 유럽의 가구들로 전시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아마 페토르대제 같은데요 페토르대제와 여인인데요 황족들이긴 한데 현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러시아 여인들의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죠 서유럽에 피가 많이 섞여서 그런 걸까요 스탠디룸 스탠디룸 아, 알겠습니다. 그 에카테나 구조에서 봤던 아졸리두 스타일의 펠치카 제가 앞에 다른 영상에서는 토치카라고 했다가 펠치카라고 했다가 저도 왔다갔다 합니다